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문제 없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전국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이게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거 아닙니까? 강원도 동해시에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강원도 동해시 자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으로 강원도 동해시의 후보별 득표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의 득표율을 구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구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뭘 했는가 하니까 조작률을 구한 거잖아요. 제야 전문가 강원도를 분석하면서 특별히 놀란 것은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시에 조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너무나 놀란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강원도, 충북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동해시에 조작이 없었답니다. 제야 전문가는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부여청량처럼 전기 문제 때문에 세팅값이 원위치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희한한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동해시에는 조작값을 찾아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수정한 진짜 후보별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다 조사를 해보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걸 이용하게 되면 표가 이동한 퍼센테이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가면 무엇까지 이렇게 나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분들 무엇까지 나오는 거 하니까 딱 일목요연하게 강원도 동해시에서 표가 몇 표 이동했는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3구 대통령 선거 표 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제야 전문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권성동시가 지역구가 있는 곳이 강릉시인데 여러분 강릉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를 보시게 되면 강릉시가 아주 넓은 모양이네요. 주문지역 성산업가 여기 여러분들 성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성관이 발표된 자료고 한번 보시죠. 이게 덕표일 자료입니다. 성관이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성관이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문제점이 그냥 바로 한번 드러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11번 성산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성산면을 보시게 되면 성산면의 예를 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강릉시 3구 대통령 선거의 성산면을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9%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에 어김없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38%가 나옵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차이값이 9%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100%의 조작입니다. 이렇게 큰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별 조작 없이 득표율로 환산만 하더라도 그냥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릉시 성산면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6%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8%로 어김없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무려 마이너스 8%입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전산으로 옮겨주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석 안 보더라도 성관이 자료에 여러분들 그냥 동별 후보별 득표율만 조사를 해봐도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는 성산면, 광산면, 그 다음에 구정면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이재명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29%, 당일 투표 득표율 41%, 격차가 플러스 12% 나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저는 미친 숫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정면 면민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도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사전투표는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정면에서 이런될 윤석열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67%입니다. 어김없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56%로 쪼그라듭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표를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빼앗아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11%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표를 뭡니까? 강릉시에서 가져간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그냥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죠. 이왕 보는 거니까 이왕 보시는 거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몇 프로가 나옵니까? 여기에 13.6%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중앙선관리나 자료를 보면 당일 득표 득표율이 35, 사전투표 득표율 46, 윤석열 당일 득표 득표율 60, 사전투표 득표율 54.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6%의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절반은 이재명 이하 모든 후보에서 빼앗고 절반은 더해 준 겁니다. 표수가 딱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야 전문가가 다 결론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결론이 표가 이렇게 강릉시에는 어땠습니까? 이 표가 나오네요. 강릉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윤석열한테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7만 1,985명 가운데 강릉시에서는 15%를 빼앗았네요. 심상정 한께도 15%를 빼앗고 그 총표수가 6,050표입니다. 이재명 함께 6,050표를 더해 준 거죠. 다른 사막에 손을 대지 않고 윤석열과 심상정 행일은 6,050표를 빼앗고 총표수가 뭡니까? 이동한 표수가 6,050 곱하기 2배 1만 2,100표를 빼앗았네요. 1만 2,100표를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당선이 됐으니까 그냥 묻고 가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진행행위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이호석님이 윤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니 윤 정권이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무리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 내에는 공공수사부라는 게 있고 공공수사부의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수사 대상이 선거사범이지 않습니까? 선거사범을 수사라고 공공수사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아침에 마무리하기 전에 또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 분석한 내용의 일부 권성동시 지역구인 광릉시에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사전투표 참가자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5%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꿀꺽한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강릉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다 나오는 겁니다 20 20 20 20 20 21 21 22 감사합니다.